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달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2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즉각적인 상황 파악 및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염대응 체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전직원이 전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방역근무조를 구성했는데요. 필요시 필요할 때에 적정인력이 방역에 동참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복지관, 문화시설 등 구산화 공공시설 494개소를 상황해소시까지 임시휴관 조치했으며, 관내 확진자 동성공개 및 주중방역을 실시하고, 조치 내용, 예방수칙을 긴급재난문자와 소셜미디어 현수막 등을 통해 전방위적 대구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보육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통합보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각 대학별 개강 시즌이 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으로 인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입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전용 셔틀버스로 수송했으며, 집중 모니터링,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시설도 확보했는데요. 검사 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위해 별도의 이동형 임시 학생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주요기관들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군은 구청사 입구에서 직원을 비롯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권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구청사 내에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사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STTV 뉴스 박은경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